내가 봤을 때는 형을 선택해. 그러면 너 안 맞아. 파이팅! 사이렌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잘할게요! 야 이거 뭐야, 너무 무섭다 무슨. 자극화 스크림입니다. 정현아, 타자, 일어나. 아, 여기서 바로 하는구나. 한 번 던져, 끝이죠. 끝이지, 끝이지. 파이팅! 알겠습니다. 안 울린다 생각해, 우영아. 그냥 안 울린다, 나는 울리지 않는다. 쫄지 마. 뒤집어서? 이렇게? 라운드를 해. 하나, 둘, 셋. 안 울려, 안 울려. 안 울려, 우영아 안 울렸어. 김현아. 아, 이게 뭐야, 뭐? 하나, 둘, 셋. 김현아, 김현아. 아! 김현아, 김현아. 그건 좋지 뭐, 우영이 안 때리고. 아, 다행이다. 안 한다. 내가 지금. 우와, 다 울렸어. 야, 우영아, 내가 살려드렸어, 이분이. 네,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나 누구야? 앞으로 제가 그대들의 인생의 미커름이 되고. 뭐야, 미커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, 밥 한번 사요.